나는 부모로부터 정신적 물리적 학대를 당해왔다. 현재 집을 가출한 상태다. 이건 2018년 11월에 궁금한 이야기 Y 제작팀에게 도착한 한 여성의 제보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제작진이 두 차례 그녀와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었어요. 36세의 김규리 씨였는데요. 김 씨는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친모이며 의사인 아버지에게 어릴 때부터 허위 진료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집을 떠나서야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서 제작진에게 정신과 약까지 보여줬어요. 제작진이 이렇게 물어봐요. 가족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건 되게 힘든 건데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허위 진료와 학대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김 씨는 이미 어머니를 상대로 1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고요. 재판이 진행 중이었어요. 근데 이 김규리 씨 옆에 어떤 남자가 같이 있었거든요. 인터뷰 내내 카메라 뒤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홍 씨라는 남성이에요. 김규리 씨가 직접 제작진에게 가정폭력으로 혼자 다니는 게 무서워서 같이 다니는 지인이다 라고 이 홍 씨를 소개합니다. 실제로 그는 인터뷰 장소부터 규리 씨가 거쳐하는 고시텔 앞까지 제작진과 그녀가 동행한 모든 일정을 다 따라다녀요. 그런데 제작진이 취재를 하면서 홍 씨가 보였던 몇 가지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이 단순히 뭔가 경호를 하기 위한 지인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터뷰를 하기 전에 김규리 씨에게 미리 계획한 촬영 아이디어와 내용을 알려주면서 상기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에게 이걸 얘기해라 저걸 얘기해라 친모가 보통 잔머리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해라.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상기를 시켰던 거죠. 또 이런 홍 씨의 말에 김규리 씨는 말 없이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겠죠. 두 번째 이유는 인터뷰가 끝나고 제작진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홍 씨가 말을 겁니다. 다음에도 같은 장소, 카페에서 했었거든요. 다음에도 같은 장소를 섭외해서 인터뷰를 진행해 주세요. 음악이든 뭐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2층에서 아무도 못 올라오게 한 다음에 인터뷰 합시다. 좀 부자연스러운 요구를 해왔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봐도 뭔가 상황을 좀 본인이 통제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김규리 씨 주변인들의 말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이 연인이다. 그리고 늘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규리 씨도 홍 씨는 내가 의지하는 유일한 사람이고 변호사비도 내가 도움을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작진이 김규리 씨가 자주 다녔던 병원이 있어요. 그 기록을 좀 확인을 해보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거든요. 진단서에 홍 씨가 남편으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김규리 씨는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 혼인신고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남편으로 기록이 돼 있었던 거죠. 이상하죠? 주변인들의 말은 연인이다. 병원에서는 남편이다. 근데 그걸 또 굳이 제작진 앞에서는 내가 좀 힘들 때 도와줬던 지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홍 씨는 도대체 누굴까요? 제작진은 취재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제작을 보류해요. 이유는 김규리 씨에게 가정폭력이나 또 부모에게 당했던 안 좋은 일들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찾아져야지 내용을 좀 다뤄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후에 이상한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두 달 뒤에 김규리 씨가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실종돼 버린 거예요. 현재까지도 생활 반응이 감지되고 있지 않아요. 홍 씨도 김규리 씨의 행방은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그녀의 실종에 홍 씨가 분명히 깊게 개입되어 있다고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죠. 이런 생각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이 딸이 되게 성격이 순했어요. 사고 한 번 치지 않았고요. 근데 이랬던 딸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규리 씨는 의사 아버지 밑에서 유복하게 컸어요. 부족함 없이. 미술을 전공했고요. 대학원을 나온 이후에는 실종되기 전까지 미술관 전시 기획일을 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성격은 되게 평범했고요. 사고 한 번 치지 않았던 되게 착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기억하기로는 한 2017년 정도부터 김규리 씨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귀가 시간부터가 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늦어도 자정이 되기 전에는 집에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왜 이렇게 늦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두 달 가까이 계속 집에 늦게 들어오기를 반복했던 거죠. 사실 그 기간에는 규리 씨의 생일도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생일에도 일이 있다 바쁘다 그러면서 가족들과의 식사 시간을 건너뛰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들이 반복되던 중에 2017년 11월에 문제가 딱 생겨요. 그래서 그날도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물어봤죠.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방으로 확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엄마는 많이 피곤한가? 힘든가? 그냥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자극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됩니다. 다음 날 일요일 12일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밥 먹어 이러면서 방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방문을 열었는데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막 이것저것 찾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주민등록증도 없고 통장도 없고 여권 지갑 이런 거 다 없어진 거예요. 이걸 챙겨서 가출을 한 거죠. 그날 이후에 김규리 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그녀가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왔냐면 서울에서 고민하다가 강원도로 왔다. 모든 것들을 성인으로서 선택,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눈치, 타인의 결정대로 해왔다는 사실이 죽고 싶을 만큼 한심하다. 아직 100% 마음을 결정하진 못했지만 설사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다.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가족들한테. 가족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삼남매였는데 그중에 가장 순했대요. 근데 갑자기 이런 돌발적인 행동을 하니까 당연히 불안하잖아요. 그 와중에 또 이 어머니는 은행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혼자 돌아다니다 보면 돈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50만 원 정도를 입금을 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머니가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됩니다. 김규리 씨 계좌에서 돈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심지어 거래는 정지되어 있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어머니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는데 이게 1차 실종신고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김규리 씨의 전화 위치를 추적해봤는데 그 결과 서울에서 고민하다가 그 강원도로 왔다는 그 문자의 내용과는 다르게 가출 이후에 휴대폰 통신이 줄곧 부산 기장군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이 김규리 씨의 부모님이 부산 기장군? 이 지명을 딱 듣자마자 한 사람을 떠올리게 돼요. 그게 누구였냐면 규리 씨가 가출했잖아요. 가출하기 한 6개월 전부터 만나던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산 기장에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홍 씨였습니다. 인터뷰 내내 붙어있었던 그 남자였어요. 당시에 사실 김규리 씨가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부모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데려와 봐라. 만나보고 결혼을 할지 한번 결정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뒤에 김규리 씨가 나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냥 그렇게 끝났구나. 그게 그냥 끝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혹시 얘가 가출한 이유가 남자 때문이라면 결혼을 시키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 씨의 번호를 수소문에서 알아내서 규리 씨의 언니가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혹시 규리 어디 갔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홍 씨가 하는 말이 우리는 추석쯤에 관계를 정리했고 나는 결혼할 사람도 생겼다. 연락처도 모르고 카톡도 없다. 혹시 내가 실수한 거 있냐? 이러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가족들이 봤을 땐 뭔가 너무 미심쩍은 거죠.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경찰이 문자와 통신 기록을 통해서 규리 씨의 생존 그리고 자발적인 가출 의사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렇게 김규리 씨가 집을 나가고 5개월이 지나여 2018년 4월 11일에 어머니에게 낯선 번호로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을 해요. 내용을 봤더니 고소장이었어요. 고소인은 김규리, 피고소인은 김규리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규리 씨가 어린 시절 나를 학대하고 착취한 것에 대해서 15억을 배상해라.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15억. 돈이 지금 얽혀있죠. 그리고 고소장과 함께 문자도 같이 왔는데 이 문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통화, 만나는 날, 시간 등은 모두 내가 정할 것이며 일단 내일 1시에 전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다음날 어머니가 진짜 규리 씨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딸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딸의 태도는 너무나 차가웠어요. 내가 알던 그 딸이 아닌 거예요. 규리 씨의 목적은 합의. 내가 대한민국 떠들썩하게 해서 피해보상을 하든지 합의를 하든지 선택하세요. 사실상 협박 전화죠. 이런 연락이 왔던 겁니다. 어머니의 충격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이 규리 씨하고 했던 통화 내용을 가족들에게 들려주거든요. 가족들이 딱 들어보고 느낀 거는 얘가 1월에가 아닌데 뭔가 납치를 당했거나 강제로 누군가가 일을 시키는 거를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는데 뭔가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리고 그냥 책을 보고 줄줄줄 읽는 것 같은 그런 말투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좀 의구심이 들었다는 거죠. 마지막에 규리 씨는 다음날 전화를 할 테니 말하는 장소로 나오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습니다. 규리 씨가 통보한 약속 장소는 경찰서였어요. 2018년 4월 13일에 어머니와 언니가 경찰서로 향합니다. 정말 규리 씨가 나와 있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언니가 그 규리 씨의 모습과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담았거든요. 그 사진입니다. 5개월 만에 가족이랑 만났는데 굉장히 살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표정도 되게 많이 안 좋아졌죠. 그런데 이전에 통화를 했었잖아요. 이 통화로 이야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거의 협박 통화를 하면서 합의를 하자고 그랬었잖아요. 김규리 씨가. 그런데 이건 내용과는 다르게 이미 고소장을 접수를 한 거예요. 뒤늦게 남동생이 경찰서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가족과 규리 씨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갑자기 여기서 생존 보지도 못했던 남자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홍 씨였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또 그 얼굴을 모르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나서 규리 씨에게 말을 거는데 마치 처음 본 사이처럼 대화를 이어갑니다. 홍 씨가. 아가씨 뭐 때문에 왔어요? 그랬더니 김 씨가. 고소장 접수하고 엄마 상대로 피해 보상 받으려고 왔어요. 그다음에 법원 가서 소장 접수하려고 해요. 그런데 홍 씨가. 그런데 왜 여기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 씨가. 그러게 말이에요. 저를 계속 붙잡고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홍 씨가 하는 말. 그럼 강제로 감금하는 거네? 그러니까. 아가씨 내가 법원까지 데려다 줄게요. 가면 되겠어요? 이상하죠. 둘이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낸 사이면서. 남동생은 이 홍 씨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둘이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고 아니 뭔데 남의 가족사에 이렇게 끼어드냐.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상하죠. 합을 맞춘 것처럼 보이잖아요. 홍 씨는 이후에 김규리 씨가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말하자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날 이후에 규리 씨는 가족들을 상대로 고발과 고소를 이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2018년 10월부터는 김규리 씨의 주장이 뉴스에까지 보도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규리 씨가 각종 언론사의 본인의 주장을 다 제보했던 거예요. 실제로 통화 기록. 김규리 씨의 통화 기록을 보면 하루에 막 수십 통씩 20여 개의 언론사들과 연락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짧은 만남과 신랑이 이 모습이 현재까지 가족들이 본 규리 씨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게 마지막 모습이에요.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에 김규리 씨는 가족과 다시 연락을 끊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모하고는 종종 연락을 주고 받았대요. 근데 그것도 왜 만난 거냐면 김규리 씨가 고소장을 접수한 날에 이모에게 탄원서를 부탁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던 거예요. 탄원서 써달라고. 그래서 두 차례 정도 만났다고 합니다. 이모가 너 요새 어디 있어? 뭐하고 살아? 이런 걸 좀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도 조금 이상하다는 거를 느꼈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21일에 지금 해가 넘어갔어요. 1월 21일에 김규리 씨가 이모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내거든요. 2019년 1월 21일 메시지입니다. 새로 구한 직장에서 연락이 와서 주말에 내려왔습니다. 제 사건을 아는 사람 중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번호를 바꾸려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언젠가 연락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모는 당연히 그런 마음이 편안해지면 세 번으로 연락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설날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왔던 거예요. 연락이 또 끊긴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부모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가족은 2019년 3월에 2차 실종 신고를 하게 돼요. 김규리 씨가 가출을 하고 1년이 훌쩍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이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저의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1차 실종 신고를 했을 때도 그 이후에 김규리 씨를 몇 개월 만에 만났잖아요. 자발적으로 나간 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연락은 끊겼지만 얘가 어디선가 잘못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까지는 안 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달 정도를 더 기다리다가 2차 실종 신고를 하시게 된 거거든요. 그런 의문점이 생기신다면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차 신고 때와 다른 점은 마지막 문자 이후에 규리 씨의 생활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차 때는 흔적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2차 때는 좀 달랐던 겁니다.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기록 중에서 규리 씨가 남긴 마지막 기록은 금융 기록이 있었고요. 의료 기록, 그 다음 통신 기록 정도였습니다. 이걸 좀 각각 살펴보면 금융 기록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월 11일에 홍 씨에게 210만 원을 입금받아서 5일 후에 고시텔에 80만 원을 보낸 게 마지막. 이후에 확인되는 금융 기록은 그냥 자동으로 인출되는 거, 빼가는 거, 대출이자 같은 거였고요. 의료 기록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2월 26일이었어요. 이게 좀 특징이 있는 게 앞서 규리 씨가 했던 말이 내가 가출하고 나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런데 정신과 기록보다 더 의아한 게 응급실을 이렇게 드나드는데 그 이유가 뭐 그냥 감기 몸살, 그냥 별거 아닌 거, 사소한 거 이런 걸로 심할 때는 하루에 두 번씩도 응급실을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통신 기록 같은 경우에는 이모에게 보냈던 그 2019년 1월 21일 그 문자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기록들이 가장 마지막에 남은 김규리 씨의 흔적이었어요. 이 규리 씨의 마지막 기록들을 경찰이 확인을 했는데 이 중에서 통신 기록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기 시작해요. 대부분 다 문자로 이루어졌고 직접 규리 씨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었던 거죠. 분명 김규리 씨의 통신 기록이었지만 이것도 실제로 뭐 김규리 씨가 정말 실제로 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문자도 그렇고요. 경찰은 김규리 씨의 마지막 흔적이 확인된 그 2019년 1월 이모와 했던 그 통신 기록과 다른 기록들 의료, 의료 기록, 금융 기록 이런 것들을 좀 합쳐보면서 정확히 언제 실종이 된 건지를 좀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의료 기록이 되게 자주 있었거든요. 거의 매일 있었는데 이게 딱 끊긴 게 12월 26일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부터 통신 기록도 열흘 이상 끊겼다가 다시 생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말에는 휴대전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평일 오후에만 서너 통의 짧은 통화를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김규리 씨가 걸었던 전화만 있고 받은 전화는 한 통도 없어요. 이런 기록도 사실 1월 21일 문자를 마지막으로 다 끊깁니다. 통신 기록 중에서 통화 기록이 다시 시작된 1월 8일부터 마지막 문자가 도착한 1월 21일까지 이게 이모한테 보낸 거 이때까지 이 기간 8일부터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음성 통화가 29건이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27건이 되게 짧았어요. 1분 이내의 되게 짧은 통화 그리고 규리 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의 통화였어요. 찾아보니 구청, 제약회사, 발마사지 업체 인터넷이나 5개 광고를 통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번호로 직접 걸어서 1분 이내로 짧은 통화를 한 그런 기록들만 확인이 된 거죠. 다만 규리 씨가 직접 걸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짧은 통화이기도 했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전화받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죠. 당연히 이분들 맨날 전화받으시는데 기억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중에 남은 두 건의 통화는 홍 씨에게 건 전화였거든요. 통화 시간은 9분 30초 그리고 13분 44초로 되게 길었어요. 확인을 해보니 홍 씨가 김규리 씨 실종 전에 6개월 통화 내역 중에 149건의 문자와 전화를 주고 받았던 게 밝혀집니다. 실종 직전에도 가장 긴 시간 통화를 했다라고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아까 가족들한테는 관계를 정리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홍 씨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이들 사이에 수상한 흔적은 또 있었습니다. 가출을 하고 나서 이 집으로 김규리 씨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서가 발송이 되거든요. 이 회사가 홍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였어요. 근데 가족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건 주소였어요. 등록된 회사 주소지가 홍 씨의 집이었거든요. 801호. 근데 서류에 적혀있는 규리 씨의 거주지는 또 그 건물 바로 옆집 802호였던 거죠. 앞서서 방송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고시텔은 잠만 자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대부분의 시간은 친구 집에 가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가 홍 씨를 뜻하는 걸로 보이죠. 경찰은 김규리 씨가 고시텔이 아닌 홍 씨 옆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휴대폰 위치를 봐도 알 수 있는 게 2018년 11월까지는 김규리 씨의 통화 발신지가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두 개의 기지국에 한정이 돼 있었어요. 그 기지국 반경 안을 살펴보면 거기에 홍 씨의 집도 있고요. 고용보험에 적혀있는 김규리 씨의 거주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2019년 1월에 들어서자 반대로 기장군에서는 단 한 통의 통화도 발신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본가가 있었던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매일 다른 발신 기지국이 한 군데씩 확인이 됩니다. 인터뷰나 문자에서 말했던 내용과 또 다르죠. 분명히 가족들한테 문자를 보낼 때는 집과 떨어지고 싶다고 말을 했고 이모한테는 해변에서 찍은 사진까지 보내면서 강원도에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확인을 해봤더니 여행 중이라면서 이모에게 보냈던 이 사진이 강원도가 아니었고요. 경주 봉길 해수욕장이었습니다. 문자를 발신한 곳은 또 부산 해운대였고요. 시간도 이상하고 위치, 내용 다 이상하죠. 이 상황에서 그녀의 마지막 기록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홍 씨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실종팀에서 강력팀으로 넘겨요. 강력팀은 김규리 씨를 감금한 혐의로 영장을 받아서 홍 씨의 빌라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증거도 발견이 되지 않아요. 흔적도 발견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빌라 CCTV가 고장이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2019년 1월이었고요. 그 과정을 지켜본, 그 CCTV를 교체하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누구였냐. 자발적으로 여기 건물의 관리를 맡았던 홍 씨였습니다. CCTV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교체를 한 다음에 사용방법을 홍 씨에게 인수인계 해줬다고 해요. 여기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시기도 좀 문제였던 게 강력팀이 사건을 넘겨받은 시기가 2차 실종 신고 이후에 10개월이 지난 뒤였어요. 사실 이 정도 기간이면 김규리 씨의 행적을 확인할 증거가 있었다고 해도 사라졌을 만한 너무 오래 지나버린 시기였던 거예요. 여기서 경찰이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는데요. 규리 씨의 거래 기록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가출 직전에 김규리 씨가 인출한 현금 1억 원 그리고 가출 후에 대출받은 4천만 원 1억 4천만 원 가량의 되게 큰 돈이 홍 씨의 계좌로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는 홍 씨가 이 거주지 주변의 마트에서 홍 씨 신용카드로 뭔가를 사요. 그 결제 내역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품목이 뭐였냐면 캐리어. 근데 그것도 캐리어 3개였어요. 다만 이 매장에 CCTV가 없고 판매사원도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구입한 사람을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구매했던 가방도 발견이 되지 않고 있고요. 출입국 기록 같은 것도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홍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해요. 나는 그냥 김규리 씨가 가출해서 나한테 부탁해가지고 800 이후에 좀 머물게 해줬을 뿐이다. 돈 거한 적은 없다. 그리고 나한테 그 이체됐었던 그 1억 4천이라는 그 거액의 돈은 규리 씨 부탁으로 내가 현금을 맡아줬고 그 대신에 내 신용카드를 쓰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1월에 마지막으로 나눴던 그 두 건의 통화 기억하시죠? 되게 통화 내용이 길었던, 시간이 길었던 그 통화는 김규리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전화였다. 이거 제가 지난번 사건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김주철 씨 사건에서도 실종자에 대해서 극단적 선택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가족들은 이런 말 함부로 안 한다니까요. 가출해서 오갈 데 없는 형편에 김규리 씨가 안타까워서 나는 그냥 호의를 베풀고 도와줬을 뿐인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 실종 사건 때문에 난 지금 강압수사를 받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 이게 홍 씨의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실종 아동법만 존재하고 있고요. 성인에 해당하는 실종법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단순 가출한 성인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초동수사인 휴대폰 위치 추적과 신용카드 내역 조회를 신속하게 할 수 없다고 해요. 이 사건은 만약에 김규리 씨가 생존에 있다면 남아있을 흔적 그리고 혹은 사망했다면 시신을 찾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사실상 놓친 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현재도 김규리 씨의 가족들은 끈을 놓지 않고 있고요. 수사를 계속해달라면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부산경찰청 또한 수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아직 사실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대요. 현재 진행형이고요. 사건의 해결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하루 빨리 김규리 씨 실종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저도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준비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김규리 씨 실종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작가님이 따로 뒤에 써주신 내용인데 이 내용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문자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궁금해서 좀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김규리 씨가 삼촌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뭔가 김규리 씨와 홍 씨의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걸 좀 추측해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문자를 보낸 때가 언제였냐면 2018년 6월 16일이었습니다. 이때가 어머니를 고소하고 두 달이 지났을 때예요. 이런 문자가 삼촌한테 도착을 해요. 홍 씨를 만나는 게 좀 약간 앞뒤 말이 좀 안 맞긴 한데 전체적인 내용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 씨를 만나는 동안 홍 씨가 재산이 많으니 결혼까지 관계를 이어가서 사고사로 위장해 죽이면 제가 상속받을 거고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 메신저에 그 사람에 대해서 살인하려고 하는 것까지 정확한 증거와 함께 뭐 뒤가 다 털렸습니다. 뭔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홍 씨에게 계획이 털렸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서해달라고 죽도록 사정했고 경찰에 자수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해줬습니다. 홍 씨가 해줬다는 거예요. 홍 씨를 자극했다가 일어날 일들에 대해 더는 저랑 연관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부산경찰청에 확인을 해보니 그녀가 살인 공모를 자수했다는 얘기가 사실이었습니다. 규리 씨가 지인 8명과 함께 살인을 공모했다고 진술한 거예요. 8명이면 그 많은 사람이 여기에 동의를 했다고요? 이것도 진짜 이상하죠. 2명이 동의하기도 어려운 걸 지인 8명이 동의했다고요? 그 바람에 그 지인 8명이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돼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 전부 있지도 않은 거짓말로 밝혀집니다. 보세요.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생겨나고 하지 않던 행동을 하고 누가 봐도 사실 정신이 너무 온전해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변하고 이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신적인 지배를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 문자도 정말 김규리 씨가 보낸 걸까?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에 그 문자 있었잖아요. 홍 씨를 자극했다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저랑 연관 짓지 마세요. 이 말이 사실 홍 씨가 하는 말처럼 들려요, 저는. 본인이 쓴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그런 거죠. 그 앞에 보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해줬다. 내가 대단히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내가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는데 그거를 홍 씨에게 걸렸는데 홍 씨가 그거를 봐줬다.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해줬다. 그러니까 이걸 홍 씨가 썼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얘가 이렇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까지 해줬으니까 나 자극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일에 터치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거를 뭔가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서 했던 게 아닐까.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뭔가 결정적인 것들이 딱 발견이 돼서 김규리 씨가 살아계시면 제일 좋겠죠. 근데 만약에 사망을 했다면 정말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네, 정말. 아무쪼록 앞으로 더 밝혀지는 내용이 있기를 좀 바라야겠죠. 마무리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